그렇죠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렇죠 박내온의 두 점 깨끗합니다 아 좀 부상이 염려가 되는데요 오 좋아요 두 번 연 우此 고마워 각성을 했어요 박내온 또 던지네요 다시 한 번 3연속! 3연속! 박내온 자, 초반에 이 점수는 대단해요 박래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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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드를 빼 좋은 패스를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좋아요 전어회복이 됐습니다 네네 그니까 네 그니까 이번엔 온라인 속기